안녕하세요, 저희 슈퍼주니어! 자, 저희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좋은 소식을 저희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저희가 드디어 4년만에 홍콩 엘프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! 아파요. 자, 온누씨, 어디서 만날 수 있죠?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 슈퍼슛 9 로드인 홍콩 11월 19일 오후 7시 그리고 하루 더 있습니다. 11월 20일 오후 5시 네, 이틀 동안 저희가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만나게 됩니다. 예성씨 즐거워요? 그럼요. 기분이 어때요? 오랜만에 또 홍콩에서 콘서트도 하는데 두 번이나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맞습니다. 자, 11월 19일 20일에 우리 홍콩 엘프분들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슈퍼주니어 웨어! 오늘은 슈퍼주니어 웨어! 우리 홍콩 엘프 감사합니다.